안녕하세요 김현중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제가 1년 만에 새로운 월드투어로 라틴 아메리카에 갑니다. 이번 입사야 김현중 월드투어 라이징 임팩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요. 칠레, 브라질,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태말라, 그리고 멕시코까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무려 9국가의 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공연을 준비해 갈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프론트 노스 베레모스